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죠? 다육맘들은 아시죠? 일반 식물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구냐면요 웅동자금 이라고 해요 곰발바닥 같이 생겼다고 해서 웅동자금 이에요 금 그중에 지금 햇빛이 조금 겨울이라 조금 부족했지만 겨울 잘 지냈어요 이 아이가 사연이 있는 아이예요 작년 말고 그 작년에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뜨렸던 그 아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완전 줄기만 남고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방 그늘에 두고 1년을 기다렸더니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더라고요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창틀에 두고 달달 달궜어요 그때까지는 안 나가고 창틀 틈이 있잖아요 거기 두고 완전 건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잎장 다 떨어뜨리지 말고 다 떨어뜨려도 함부로 내다 버리지 말고 기다려 주라고 다육이는 기다려 줘야 된다고 혹시 잎이 다 떨어져도 얘가 죽었거니 하고 버리시면 큰일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웅동자 금이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습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입장을 그때 여름에 완전히 떨어뜨렸어요 진짜 홀랑 벗었어요 홀랑 벗었어 내가 베낀 것도 아는데 지금 혼자 벗더라고요 그래서 줄기가 살아 있어서 혹시나 하고 기다려 봤더니 정말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 얇은 분이 또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얘가 습에 약한 아이라 생각한다면 그래도 여기 영양분이 너무 빠져나갔을 것 같아서 지금 여름 대비를 해서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들고 나왔어요 사연 있는 아기라 더 애정이 가는 웅동자 금입니다 약간 깊은 분에 약간 조금 더 크고 깊은 분에 분갈이 해주려고 하지만 여기는 3분의 1을 배수층으로 깔았습니다 제가 밑에 난석 충분히 깔고 그 위에 이제 또 중마살을 이렇게 깔아 줬거든요 난 3분의 2 정도가 흙이라고 3분의 2도 안 되겠죠 위에 또 마감 마사토를 할 거니까 어떻게 잘 견디고 있었는지 한번 흙을 한번 뒤져 볼게요 항상 이렇게 마사는 풀어서 친답니다 수둔 섞어서 수둔 이렇게 딱딱합니다 입장도 이게 빳빳하지 않아요 풀떼기처럼 뭐라고 해야겠네 풀떼기처럼 잎이 야들야들해요 진짜 야들야들 하거든요 이 창이나 이런 애들을 만져보면 빳빳하잖아요 진짜 야들야들 하는 아이예요 진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사가 엄청나죠 굵은 그것도 중마살 이상 돼요 물을 불이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여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짜 얘는 습과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잎을 다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잎이 놔주니까 너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아픈 새끼가 더 마음이 가듯이 가다가 젖은 가다가 돌아왔으니까 더 예뻐보이고 더 소중한 느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 봐야 안다는 거 없어 봐야 안다 하면서도 못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제일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거 지금 해가 니엇니엇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거기서 그냥 살을 해요 베란다에서 밥 준다고 밥은 준다네요 안 준다는 거 보다는 낫죠 밥 넣어준대 고맙죠 밥 넣어준대 베란다에 꽃 놓을 자리도 없는데 내 들어갈 자리가 어딨냐고 조금만 치우면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나 어쩌다나 그러네요 그래도 잠은 그 방에 가서 자야죠 아무리 종일 제가 시간만 하면 베란다에 있다 해도 사실 조금 뭐 잠깐 밖에 가서 일도 조금 하고 오면 해 있을 때 애들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워킹맘들 다 일하면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충분히 제가 심정을 이해하거든요 햇빛 아래에서 보는 다육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걸 제대로 못 보니까 안타깝죠 색감상을 좀 어울리죠 잎이 너무 야들야들해가지고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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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떨어질까봐 잎이 보들보들 진짜 솜털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재단용 재단용 제가 분갈이 하면서 카메라가 언제나 돌아갔더라구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카메라 렌즈 조정 잘하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진짜 덜렁덜렁하니 잘하는게 없습니다 꼼꼼해야 되는데 꼼꼼하지는 못해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댓글 달아드렸는데 진짜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주시는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진짜 영상에 더 신경쓰고 해야되는데 일하고 쫓아다니고 애기 봐주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변명같은 애기지만 그렇습니다 밝은 날에 영상을 찍어야 되고 또 깜깜하면 영상이 너무 어두워보여가지고 지금도 사실 어두워보여서 밝은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꽃도 환하게 햇살 들어올 때 하고싶고 해주고 영상도 그렇게 찍고 싶은데 우리 일하는 분들 다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거에요 그래서 더 부지런 떨어서 아침 일찍 영상 찍어올리고 이런 분들 보면 참 공감해요 농자금 날짜를 써놔야되요 어때요 분이랑 있는 분에 심었는데 색깔은 대충 어울리죠 이거 세트로 사놨던 분이라 제가 제대로 못쓰고 있었는데 웅동자금한테는 대충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해놓고 맨날 제가 어울린다 이쁜다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은 제가 좀 멀리 볼게요 괜찮죠 올여름도 무사히 잘 나길 바라면서 제가 미리 분갈이 해서 이제 뿌리를 잘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여름도 잘 날 수 있으니까요 웅동자금 여러분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